와 정말 크네요 특히 끈질겠네요 여기는 벽이랑 같은 데여서 여기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요 여기 또 테이프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저 보였습니다 보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뜯으면 더 편할 것 같아요 아까 우리가 이거 아시카 소개 좀 했죠 우선 여기까지 뜯었는데요 안녕하세요 한 번 더 뜯어보겠습니다 얘는 뽀뽀입니다 아 네 아까 뽀뽀님이 이제 일어났거든요 이거 아까 뜯어주라고 했는데 제 아빠가 제 아빠가요 이거 뜯으라고 해서 좀 뜯었는데요 여기 건전지가 또 충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두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지금이 9시 25분이니까 이제 앞으로 몇 분 35분 남았네요 이제 이거 마저 뜯겠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해봤는데요 이게 좀 어렵더라고요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뽀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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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도와주세요 제가 혼자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걸 잘 못 뜯는데 뽀덕님은 잘 뜯더라고요 잘 만났지 내가 얼마나 힘이 쓰는지 몰라 좀 뜯어졌습니다 좀 뜯어졌습니다 이제 이 아이시카라 이름은 여기 영어 써있는데 제 2단어는 잘 모르고요 여기 두 전기는 까만색이네요 그리고 여기 소화기도 있네요 소화기가 어디있지 그리고 이걸로 소개를 끝났고요 저 밖에 나가서 한 번 산행을 해볼게요 고고 밖에 나가면 나도 태워줘 이제 이 아이스크로 보여줬습니다 빠밤 이 아이스크로 3개예요 눈이 되는 아이스크로 뚜렁기는 이거고요 이제 시합을 할 거예요 저기까지 경상까지 가는 아이스크로 들어가게 아이준음 아이스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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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이렇게 빠른겁니까? 저는 모르는데 융균이어서 그런거 같습니다. 얘는 왜 이렇게 엄청나게 빠르고 저는 그냥 빠른거에요. 슬식간이다. 이번엔 한번 여기서 배결을 해볼게요. 정파가 진짜 시카가 준비. 슬식간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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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